서울의 한 쇼핑몰 주차장입니다. 여러 종류의 전기차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.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겨울엔 전기차 운전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. 얼마 전에 부산까지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. 그때도 처음에는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어디서 충전해야 되지? 조금 걱정은 했었는데 그런 좀 심적인 부담감은 있었죠. 전기차로 매일 장거리 외그를 다니는 직장인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배터리가 방전될까 노심초사입니다. 하루에도 최소 100에서 200km는 타는데 겨울에는 3일에 한 번, 이틀에 한 번 볼? 웬만하면 충전소 보이면 항상 충전을 하게 되죠. 차가 설까 봐 불안한 것도 있어서 겨울엔 실내보다 실외에서 충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평소보다 멀리 못 갑니다. 날이 추우면 배터리 화학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. 여기다 난방을 켜면 달릴 수 있는 거리는 더 짧아집니다. 한 2, 30% 떨어지는 것들은 많이 떨어져요. 장거리는 조금 힘들어요. 펜택이나 대전이나 가자면 좀 힘들지. 그래서 겨울엔 전기차를 실내에 보관하고 난방도 미리 틀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. 되도록이면 실내로 들어가서 차를 보관하고 또 충전도 실내 충전기를 이용하는 부분 따뜻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JTBC 김도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